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우리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개세마라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세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게 하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어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 오늘 국가 기념일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대표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저는 요즘 금려천하 때 서론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창세기 47장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완벽히 보장된 우리 신분이다 그리고 120여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감히 애급의 바로왕에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고린도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부유한 자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자의 어떤 정체성 축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랩루트 일곱 명은 한 나라를 바꿨으니까요 복음 가진 하나 가지고 랩루트 일곱 명은 랩루트 일곱 명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한 명이 한 나라를 바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요일 메시지 보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물론 유형교회에 보이는 유형교도 있지만 고린도 3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베드로스 2장 9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 낸 그의 기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간접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딴 일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혼나야 돼요 정말 한나라 가서 혼나야 돼요 그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집간접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전하든지 기도하든지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그거는 아주 하늘 나가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왜냐하면 오늘 이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오 이번 주 말씀처럼 바오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데스 2장 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자기 생을 드린다 그게 죄물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보면 18절 19절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순종한다 여러분 가족 외에 부모님에게 또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주는 것은 가족 개념에서만 주는 것이 다른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다른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 생명 걸고 돈 줄 이유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란 말은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생명 얻지 않고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바오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237나라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안양 갔는데 안양이 멀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리는데 우리 안양 식구도 많지는 않잖아요 캠프 갔는데 경로당을 들어가 봤어요 어제는 춥더라고요 어르신 중에 회장님이 남자분이 계신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87세라고 그러는데 아주 정정하시대요 회장님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천주교를 50년째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때 가장 외로웠고 초등학교 때는 외로웠고 중학교 때는 인생이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쇼페나우의 인생이란 무신가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봤거든요 회장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쭉 전했는데요 우리 안에 고리노소서 3전 1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고 마태복음 23절에 인만의 일로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앞으로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승천할 걸 예언하시면서 그날에 하늘날 가시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오면 그 성령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끄덕끄덕 하면서 다시 예수를 명접하고 우리가 세월을 만약에 이번에 보니까 화성사건을 일해가지고 팔자사건에 진범으로 돼가지고 20년 형을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살고 나온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범죄했다고 다 사건 자기가 다 했다고 이제 자백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경찰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범인이라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 재소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년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금 위에 계신지 알고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성당에 가면 혹시라도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녀가 모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리고 다 떠나간 건물에 건물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지키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꼬딱꼬딱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 받고 언제든지 한 20명 되니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해서 멘트맨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서론에 벌써 시간을 다 뺏겠네요 새벽 기도는 기도만 하고 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이제 길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한 분은 영접을 이미 시키고 할아버지 분이 거기는 이제 우리 교인이 없으니까 그냥 전도를 쭉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분 여자 전사님 여동생이 이제 10년 만에 우리 교회 이제 처음으로 왔어요 방황하다가 일반 교회 방황하다가 그래서 근데 복음은 깊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전다고 싶다고 그래서 그 거점으로 이제 캠프를 했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젊은 권사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 도로에서 도로 이게 신의 도로 지나가는 데서 그냥 앉아서 전하는데 나이 드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렇게 젊은 아저씨가 소속을 듣고 있더래요 다 전하고 영접하는데 이제 그 보고 이제 이렇게 싹 따라가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싹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복음 전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로마서에 되게 은혜됐던 말씀 중에 지금 원고하고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주요 그 로마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은혜받았던 것 중에 성경교절 중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하게 하기 이와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그 중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말씀 잡은 게 하나님 성령축만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편만하게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캠프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재미있죠? 그렇게 바울을 전했다 이삼친나라 복음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것이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복음 메시지가 안 돼 있고 복음 전하는 건 목사님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전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나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길래 복음 변지 강의 들어라 그리고 영전 메시지 강의 듣고 한번 실천해보라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장사로 생각한다면 내 장사라 그러면 그냥 내가 장사 잘하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장사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장사 잘하면 내가 축복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죠 내 장사가 아니거든 하나님 장사거든요 그곳에서 평생 동안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제사님의 직분으로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막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야마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거기서 묵묵히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장사하면 내만 잘 되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2, 3, 7 나라의 장사잖아요 그런 제자를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캠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본문화가 완전히 이상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인천 캠프 들어가는데요 그냥 이렇게 빌딩으로 빌딩에 그냥 막 노방정 도시로 들어가서 내가 전사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의구심을 갖고 지금 7주차 캠프를 하는데 왜 여기를 들어갔을까 1층은 전부 상가밖에 없고 식당밖에 없고 2, 3층, 4층, 5층, 7층은 전부 사무실 그 다음에 병원, 학원, 그 다음에 어떤 건강식품 하는데 그러니까 좀 좋은 세무사, 세무소 그런 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데서 할까 했는데 5층에 우리 교인이 세무사로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을 해가지고 남자 집사님인데 아내하고 같이 커요 건물이 이렇게 사무실을 안이 우리 교회 한 10년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 집사님이 훈련을 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들자를 붙여주세요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서 캠프 들어오면 이것이 지교회로 다락방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가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권사님 안 했겠죠?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행이나 식당이나 가게는 오픈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새벽 6시는 기도 시간이 아니다 내가 영업 끝난 시간이기 때문에 9시부터 내가 영업문을 연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밤 12시에 갈급한 자 만났는데 복음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12시는 내가 잠잘 시간이니까 복음 잘하지 말아라 이제 새벽 6시부터 내가 문을 여니까 그때 복음 잘하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밤에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럴 때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려니까 영업 끝났으니까 아파 계속 아프고 마음 괴로워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들으라고 마음이 찌리도록 3주차 계속 캠프를 하는데요 얘기를 계속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굉장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한다보니 기도만 해라 그냥 문이 열리면 관계해놔라 이 빌딩에 사람들 많은데 일부러도 관계해놔라 의식적으로도 도둑놈은 어떻게 도둑질할까 어떻게 틈을 노려서 갈까 사기꾼은 어떻게 사기칠까 하는데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생각 안 하냐 라고 이렇게 세게는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캠프는 물론 복음 전하고 시템 문 여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명제를 세우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몇 주 중간 얘기하는데 식사 대접하고 같이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천지교회 사천지교회 개인 말씀 운동 말씀 운동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전도다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라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영국적으로 지금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 안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불이 나와서 불 타고 있으면 119 신고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 타고 있는데 아니면 연약한 여자분이 이상한 사람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데 가서 못 말리는 망정 전환을 할 거 아니에요 영국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불신 상태가 보이면 왜 전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지를 알면 왜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지요 모르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내게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내가 창식이 3장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도둑이 여자분이 가끔 TV에 뉴스에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여자분이 그것이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놀다가 가면 큰일 나는 거지 새벽 2시에 기가하는데 이상한 남자 사람이 뒤쫓아 가는 거예요 감식하려면 잡히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데 따라가서 문 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겁을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창식이 3장에 빠져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을 신하여 구원에 이린다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면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면 얼마나 큰 안전지대로 옮겨진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존재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라도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언께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존재 이유가 보금 누리고 보금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 끝났습니다 시험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거는 깨워서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후스 11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화화를 미혹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정말로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 마태복음 11절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단과 하하가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넘어갔잖아요 거짓의 아비에게 살인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깨워있어야 될 이유 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 말고 사단이 주는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에비스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괴개와 화전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원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에게 주신 감남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라빠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누릴 때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연약해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오늘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고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육신의 그 고통과 마태복음 26장 36절, 36절에 보면 고민과 슬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저도 올수록 그렇지만 죽음이 왔는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보면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죽음을 이기도록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의 고민이 없어지고 우리 속에 기쁨이 오도록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는 거죠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정도로 그 죽음의 사투와 이 사단과 공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히브리스 2장 14절을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면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매우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단의 선제 공격에 넘어지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 않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힘과 성령의 힘과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 붙어주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의 원동력 전기가 오듯이 공급이 차단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사천지교의 말씀 운동이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을 추원합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